됐다 오! 잠깐만, 조금만 더 볼까요? 나 굉장히 안 줄여진다 예스 여기 있다, 지켰다, 오케이 다 됐나? 하나, 둘, 셋 Showtime News Time, 안녕하세요 Urban Electrical Band, 뉴스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목요일이 시작됐네요 그렇죠, 저희 저번 주에는 댓글을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세 개나 됩니다, 여러분 많이 오늘 소통하려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맞아요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가 작은 핸드폰을 샀는데 이게 불편하네 여러분들, 벌써 12월 달이에요 그렇네요 벌써 이제 2016년을 한 달 남기고 있는데 오늘 12월 1일이죠? 맞아요, 오늘 앞으로 이제 12월이 됐어요 너무 빠르네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2016년 약간 올해가 좀 빠르지 않았네요? 뭔가 유독 그렇죠, 저희가 이제 쉴 틈 없이 또 영화에서 활동도 하고 어제 뭐 했어? 어제 쉬었어요 봐봐, 쉴 틈이 있었네? 쉴 틈이 있었지만 네 활동하고 일본 갔다가 또 활동하고 일본 갔다가 오니까 12월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 정말 뭐 약간 그거 있죠? 2016년 1월 1일 날 내가 세운 계획 있잖아요 네 뭐 나는 2016년 또 이걸 이룰 거다 약간 그런 거 세운 거 있어요 저요? 네 뭐 누구든 맨도 좋고 바로도 좋고 네 뭐 있나요? 세웠던 거? 세웠던 거요 저는 제가 몸이 좀 많이 말라서요 그래서 부동욕을 좀 열심히 하자 2016년? 이뤘나요? 앞으로 아니면 앞으로 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별로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커지고 왔는데 네 랜이 많이 노력을 해서 커진 거 같은데 뭔가 원래도 랜이 비율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고마워요 요즘 가로우면 옷발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더 좋아졌어요 좋지 부럽다 나는 옷을 좀 잘 입어도 생각 좀 아직 안 나거든요 사실 아니야 하여튼 이거 안 있었어? 계획했던 저는 매년마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가족들이랑 여행가기 생각을 했는데 12월 가기 2016년이 지나기 전에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아직 시간이 한 달이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아직 못 이루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한 달 아니면 이룰 되는 거니까 저도 그 2016년에 혼자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계획 세웠었죠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한 달 남았어요 네 그쵸 그래서 30일에 대한 시간이 있고 그래서 12월에 여유가 많이 있다면 맞아요 가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가고 싶은 곳은 특별히 저는 사뽀로 사뽀로 오 제가 이제 한국에도 물론 정말 좋은 장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관광지가 근데 일본 사뽀로에 갔을 때 그 뭔가 많은 일루미네이션과 오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하얀 눈이 내리고 그런 설레는 마음을 잊지 못해서 한번 혼자 가서 제 머릿속에 담고 싶고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온천도 가고 싶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계획을 얘기를 하면 댓글로 계획을 얘기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사실 민현이 잘생겼다는 얘기밖에 없어 여기 댓글 중에서 제가 웃긴 게 뭐였냐면 아론이 형 나 한 분만 봐주면 안 돼? 아론이 형 머리를 속 핥았냐고 아 여기 핥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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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팬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주 가르마가 잘 이렇게 그리고 민현이는 이제 또 하나 본 게 머리랑 옷이 너무 이쁘다고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JR 모자 이쁘다는 소리도 봤어요 저 저요? 네 모자 이쁘대요 모자가 이쁜고 뭐 제가 둘 다 이쁘다는 거 같아요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저희 뉴이스티 뭐 2010년 아 이루고 싶었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러버들도 뭐 그런 게 있었고 아직 못 이뤘던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겨울인가봐요 스태프분들이 네 원래 저한테 커피를 사주시다가 백커피를 그쵸 근데 유자차를 이렇게 타주셔가지고 또 가수잖아요 또 아 그죠 목을 위해서 그니까 다시 한번 뭔가 겨울을 실감하게 되는 우리 해피플렉지스 식구들이 또 해피플렉지스잖아요 또 그치 그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뱉고 목 좋으라고 아 목 좋으라고 네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는 일하는 날 아니에요 원래? 그쵸 솔로의 계절 아니에요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는 일을 해야 돼 맞아요 일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일해야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뉴이스트 가수 일 뭐예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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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뭔가 있길 바라고 아 너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그럼요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저희가 네 근데 원래 작년 재작년에는 네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거든요 네 근데 뭔가 올해는 한국에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냥 스크럽하고 그렇죠 저도 한국에서도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 파티 좋지 좋아 좋지 내가 왔을 때 여기서 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파티해주세요 했는데 다 놀러 나갈 거잖아요 대불러도 아 또 우리를 보러 오는 게 또 놀러 오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뉴이스트와 함께하다 멀어와 있으면 우리 팬분들 당연히 보러 오시겠죠 그치 그치 자 그리고 뭐 우리 러브들은 어때요? 계획한 것들은 많이 실천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써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실천을 하셨습니까? 뭐 다들 이제 러브들은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올초에 뭐 더 예뻐지기 아 예뻐지기 더 건강해지기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이렇을까? 이렸나? 아 지금 있네요 있어요? 취업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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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취업했어요 축하해주세요도 있고 네 여기서 딱 이제 여기 또 취업했어요 축하해주세요도 있고 쨈약이 오버워치 헤어도 있고 뭐 쨈약이 오버워치 헤어 합니다 합니다 요즘 저랑 쨈약이랑 아론형이 오버워치에 빠져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그 물고기방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물고기방 물고기방이란 PC방이죠? 그렇죠 팬분들이 이제 한마디 하신 편이 있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천은 내일부터 아닌가요? 그럼요 실천은 내일부터죠 맞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저희도 할 일을 해야 되겠어요 계획을 세워놨던 거 우리가 그렇죠 자 사연나무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사연나무로 들어가서 가서 네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거였다 그치 이렇게 2016년 12월 1일을 계획했던 거 이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2016년 12월 1일날 가장 첫 번째로 사연을 소개해볼 싶은 사람 소음 들어주세요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강한가루님께서 강한가루 카레죠? 그쵸 강한가루님께서 보내주신 첫 사연부터 인팩트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겨울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입니다 해외여행 해외여행 고1인데 웬만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고1이니까 이제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가까운 곳을 가고 싶고 먹거리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뉴이스트 오빠들은 해외 투어 다니면서 많은 곳을 가봤잖아요 그쵸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뽀로나 동남아 쪽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뉴이스트 오빠들이 가장 가봤던 곳 중 가장 좋았던 곳 달려주세요 오오 이건 저희가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랭부터 각자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가 파리가 좋지 파리는 또 이렇게 파리 최고 잡아야 네 알았어 근데 또 이제 가까운 곳이 좋다고 하시니까 네 근데 사뽀로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맞아요 네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어쨌든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쵸 그니까 비행기 타면은 이제 이게 지구촌이잖아요 하루 안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니까 너무 어떠한 곳도 멀다고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드 파리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에펠탑에 대한 한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쵸 이제 직접 보니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엄청 거대하기도 하고 막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그날 아침에 저랑 렌은 또 올라갔어요 에펠탑 지원하고 올라가서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연을 하러 못 갔거든요 파리 맞잖아요 그래서 에펠탑 드론은 봤냐고 나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에펠탑 위에서 이제 막 해가 뜨는 걸 봤는데 그때 그 기분과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렌 또 그거를 우리 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맞아요 파리도 좋은 것 같아요 말로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진짜 그냥 가서 한번 경험해보는 거 같아요 정말 추웠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눈물이요? 왜요? 추워서? 춥기도 하고요 파랑 많이 불러서? 그 해가 뜨는데 그 파리의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운 한국 서울 탁이라든가 서울 탁? 서울 공원? 서울 공원? 서울 공원 서울 공원이 어디야? 그 이상한 그 남산타워 남산타워 서울 탁 아니야? 뭐야 오늘 남산타워 얘기하시는 그거 남산타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바꿨어요?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서울 뭐였어요? S 화이팅 아무튼 네 남산타워 가서 조금이나 막 그 기분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론 형은? 높은 곳에 올라와서 높은 곳? 네 저희가 옛날에 태국 크라비 아 크라비 크라비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TV에 나왔나봐요 제가 크라비가 나왔다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백종원 선생님께서 나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크라비에 가서 태국 음식도 해먹고 문화도 즐기는 그런 데인데 네 저희가 갈 때만큼만 해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소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엄청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 진짜요? 방금 가신다고 해요 근데 거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태국은 일단 물가도 싸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거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방금 생각이 난 건데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보통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는 숙소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조원님이랑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에코넥 뭐요? 추천해주고 싶은 관광장 아 저요? 저는 호주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호주 진짜 좋았고 아론이 형이 말하는데 태국도 너무 좋았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일본은 저희가 약간 비교적으로 좀 많은 데를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곳곳마다 뭔가 되게 지역마다 특성이 엄청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한국도 되게 좋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되게 여행을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구 누구 댓글에 제주도 제주도는 왜 제주도 좋지 제주도 좋지 제주도 맞아요 맞아요 그 뭐지 되게 유명해진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가 원래 되게 사람이 없었거든요 약간 우리가 속옷도 잘 안 입고 막 이제 바다에서 막 놀던 데 어릴 때 그런 데인데 그런 데인데 갑자기 TV에 나오고 나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아 그래서 속옷 없이 거기 가면은 이제 큰일 나지 백복원도 그렇게 온 적 있어 나 그렇게 놀지 내가 해녀분들 만나면 이제 인사도 하고 해녀분들 없는 데서 놀아야지 그래요? 해녀분들이 계신 데서는 놀면 안 돼 금지에요? 어 금지야 그건 안 돼 폰나 엉덩이 찰싹 찰싹하고 마다 저도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사뽀로 왜 앞섰어 죄송해요 서둘렀죠 사뽀로 사뽀로가 좋은 게 겨울방학 때 가시면 12월 말에 보통 겨울방학을 하잖아요 눈축제 그렇죠 유키마츠리라고 눈축제 눈축제가 있는데 저희도 두 번인가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는 추운데 거기 있는 막 그 포장마차같이 막 매장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또 동상 엄청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상 얼음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진짜 이게 뭔가 얼음으로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그렇게 디테일하고 되게 뭔가 웅장한 조각상도 되게 많고요 또 스키점프더라고 보여줘 뭐? 스키점프 맞아요 스키점프 스키점프 그래서 구경을 다 하고 저녁때는 몸이 좀 나른하니까 온천도 가면 아 좋네 끝나죠 온천 갔다가 미소라멘 먹고 그쵸 우유 한잔 마시고 그렇지 맛있죠 저희는 뭐 다 알려드린 것 같네요 네 다 알려드린 것 같고 네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정말 느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제가 뭔가 겨울인데 더 춥고 싶다 뭔가 겨울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뭐 사뿌로나 그런 데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또 여름인데 굉장히 따뜻한 데를 가고 싶다 뭐 수영하고 바다가 이쁜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동남아도 괜찮은 거 같고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지시에서는 수능 끝난 고상 학생 러브입니다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도 잠시 요즘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피오 트러블입니다 아 그쵸 저는 평소에는 피부가 깨끗한 편인데 가끔씩 여드름이 심해지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연을 쓰게 됐답니다 그렇구나 더군다나 요즘에 트러블 빈도가 늘고 있어서 더 고민인데요 예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러블이 생겼을 때 오빠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것도 뭔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래니 아니야 피부 트러블을 하면 또 아론이지 않나요? 아니야? 아니야 얼마나 큰 피부인데 그래 오늘 메이크업도 안 했지? 요즘 피부 엄청 좋아졌어 아론이 형 그래 그러면 래니 한번 피부관리 한번 저가 진짜 딱 혼합을 주신 팬이 있는데 피부과를 가세요라고 그래도 이게 비용이 비싸고 그러죠 근데 저는 반대로 피부과가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기계가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럼 래니 한번 직접 네 저도 요즘에 근데 피부과를 요즘에 안 가세요 근데 진짜 좋아졌어 맞아 요즘에 근데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화장품 바꿨어? 네 화장품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건가? 그래서 그런건가? 전문 피부과에서 아 아 그걸로 바꿨어요? 네 그걸로 바꿨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제 제품이나 피부과 그런거 말고 네 정말 일상적인 뭐 세수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 물을 많이 마신다든가 알려주면 좋은거 같은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거 같고요 네 그렇죠 그걸 많이 마시면 이제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예방할 수 있는거 같고 네 어 또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즘 활동 끝나고 이제 좀 쉬잖아요 저희가 지금 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아 지금 트러블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왜냐면 왜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 식단 아무거나 먹어보니까 맞아요 제가 활동 준비할 때는 한동안 밀가루를 끊었어요 맞네 왜 엄마 전화 왔는데 아 네 엄마 나 방송중인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활동 준비할 때는 밀가루를 한 2주 끊었는데 네 와 트러블이 안 나요 그쵸 네 정말 좋은거에요 밀가루를 한번 잠깐 참아보는게 어떨까 네 트러블이 잠깐 들어갈 때까지만 네 밀가루를 참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지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 여드름 약을 좀 짓는 것도 아 아 그렇지 맞아요 그 약국에서 처방이 된다고 하는데 네 처방이 된다고 해서 내가 뭐 전문 피부과 이런 데 가서 좀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약 처방을 받고 가서 네 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이거 먹어봤어요 네 여드름이 아주 싹 말라요 네 진짜 좋아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근데 이게 트러블이 트러블이 나는 원인이 스트레스잖아 그렇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트러블이 났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네 더 날 거 아니야 그렇죠 트러블이 났다 신경을 쓰지 말아 스트레스를 안 받게 아 글 방법도 있다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지 말아 그래 거울을 보지 말아 거울을 보면 더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호다운은 고3인데 어떻게 보면 거울이 안 보고 있냐 그러니까 트러블로 너무 고생을 그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밀가루를 끊으면 성격 파탄자가 된다고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그거 글을 봤어요 제가 밀가루를 끊으면 나타나는 현상 뭐 1일차 뭐 약간 뭐 어떻게 정리해놓고 뭐 2일차 가면 성격이 더러워진다 3일차 가면 뭐 부모님을 구별을 못한다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밀가루 끊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 그 부분 되게 좋아요 피자도 그 테두리 네 테두리 테두리가 너무 좋아요 그 향수화물에 그 맛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맛있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는데요 그쵸 그거는 위험한 방법 제 말을 그냥 무시하시고 우리 랜이 말해준 그런 방법들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노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자긴 해도 꾸준하게 노력해서 관리하시다 보면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전지현씨만큼 꿀피부가 되길 바랄게요 화이팅 나도 좀 바라보고 싶다 네 드라마 보면 너무 피부가 좋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빈이가 요즘에 또 드라마에 빠졌죠 그렇죠 그쵸 재밌어요? 네! 다음 사연 제가 할게요 네 네 닉네임이 능통성씨예요 오늘 다 닉네임이 되게 네 임팩트가 센데 요즘 닉네임 잘 하시네 네 자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무살 러브입니다 제가 스무살이 돼서 처음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알바를 하는 데서 알게 된 오빠가 있어요 어이구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뉴이스트만큼 좋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문제는 애초에 대화를 할 시간도 없어서 친해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뉴이스트 멤버들이 여동생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친오빠의 마음으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친오빠이면 못 만나게 하지 아 진짜요?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 아니 저는 여동생 두 명 있는데 네 남자 살 때 못 만나게 해서 자 여기에 진짜 굉장한 분이 계세요 말도 안 돼 워케 뉴이스트만큼 좋아질 수가 있죠? 말도 안 된대요 이게 이 사연 자체가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어떻게 우리만큼 좋아질 수가 있어 그 사람 그렇게 잘생겼어? 우리만큼 좀 생겼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되게 좋은 성분이 있었죠 환경이 있어 알바 오빠 그렇지 왜냐하면 잠깐 여기서 동방신기 선배님들을 말씀하시면은 안되죠 동방신기 선배님들은 너무 잘생기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이분이 융통성 님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어 왜냐면 알바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만날 기회도 많고 말을 자연스럽게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만뒀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만뒀으면 그럼 한번 거기 알바던데 놀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치 그치 놀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거기 이제 사장님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오빠가 아직도 있었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딱 하고 오빠 잘 지냈어요? 아 이거 상황도 해야 되나? 자 상황도 보여드릴게요 누가 할래요? 제 끝에 있는 램과 JR 보여주세요 네 너가 오빠 해 오랜만에 가기 놀러 갈게 그러자 그러면 커피를 만드는 그치 바리스타 바리스타 반대로 하면 안 되냐? 램은 오빠인 게 궁금해 아 네 그렇습니다 너가 그 저녁인데 이런 잘 못하니까 너가 융통성 님은 보자 램은 바리스타야 아론 형 주문해 주문해 네 저거 보이시나요? 저 딸기준이 있어요 목소리랑 변조는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좀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참 현수로 오빠 아직도 이래요? 그럼요 이래야죠 잠깐만 아직도 이래요? 아직도 넌 이랬냐? 약간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랬냐? 약간 이랬냐? 이거 아닌 거 같아요 램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약간 좀 그걸 모르겠어 램은 이런 거 다를 거 같아 한 번 해봐 다 나온다 제순이 앉아서 있어요 나 왔다 네 저기 저 그 위자찬장이랑 민트초코라테 한 잔 어머 오빠 아직까지 있었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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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중요한 와중에 너 얼굴이 조금 짤려 너가 잠깐 이리 와 네네 제대로 보여드려 잠깐만 아론 형 이래 이거 한번 당겨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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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보자 네 한번 한번 해본다고요 네 아 진짜 어렵겠지 자 갑니다 위자찬장이랑요 오빠 아직까지 있었어? 어머 세상에 나 진짜 너무 보고싶었다 진짜 왜 주책이야 이건 아니야 오빠 이건 좀 아냐 너무 주책만 해도 그 캠크를 한번 바꿔서 약간 청순 청순 아 예 되게 너가 부끄러워해 그래 아 예 저기 그 아이스 아메리카 원장님이요 핫초코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빠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아직까지 일하고 계셨어요? 네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아니 진짜 저 요즘 너무 한가운데 만날 사람도 없고 나 오늘 한가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네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요 한 새벽 5시쯤에 퇴근해요 새벽 5시 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기다렸다가 저랑 같이 커피 한 잔 하시길래 여기서? 아니 저거 커피집을 해봤는데 커피를 매줬거든요 오빠가 타주는 것도 한 잔 먹고 싶고 그래도 진짜 그러면 오늘 끝나고 네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주시면 새우 오빠 딱 이렇게 딱 좋아 좋아 봤나요? 형님 봤나요 지금?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거 진짜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쑥쑥한 책 하다가 당돌하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스톱컴 스톱컴 잠깐만 야 그 고민 해결이 안 됐어 이거 이거 내가 봐도 안 됐어 네 이거 아니야 이게 좀 레니랑 재활이가 재미를 위해서 한 거지만 정말 이렇게 그렇죠 알바하고 있는 곳에 가서 진짜 커피를 주문하면서 얘기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어 정말 아직 계시는군요 하면서 옛날에 제가 그 광고인가 뭔가 해서 봤었는데 그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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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좀 빌려주시면 돼요 이제 계산할 때 카드를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카드 진짜 카드 주면 들고 도망갈 거 같아서 카드를 이렇게 제가 계산한 거니까 재활이 요즘 30분간 생겼대 제가 카드를 이제 주고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 때 이렇게 주잖아요 카드를 손을 빼봐요 카드 봐도 이거 카메라에 가서 한 번 해 아 괜찮다 스태프님 빼주시고 카메라 가서 한 번 하자 이거 이거 좋은데? 어 수준이 틀리네 재활이 수준이 틀려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하도밖에 스킬이 이게 카드예요 카드 있어요? 상상력이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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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활이 잘한다 재활아 진짜 카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카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적당히 해 이리와 빨리 종이로 종이로 할게요 종이로 하는데 그거 뭐야 쿠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부적 아 알았어 얼굴 보여요? 네 만약에 계산을 켜놨어요 그 계산을 이렇게 주잖아요 카드를 빼시면 하트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럽겠다 근데 괜찮다 좋은 방법 잘한다 좋아 진짜 제 마음을 사주세요 라는 식으로 굉장하네 진짜 이거는 심쿵이에요 그쵸? 오늘 저희가 심쿵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오빠랑 정말 좋은 사이가 돼서 저희 뉴이스트만큼 그 오빠를 앞으로도 쭉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를 좀 더 좋아해 근데 이거는 약간 진짜 나도 설레일 것 같아 해보고 싶어 나도 한번 그렇죠 그렇잖아 그분도 마음에 있다면 설레지 않을까요? 그러고 해서 오늘 시간 되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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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국으로 하면 안 되셔도 돼요 그래 자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제가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닝님은 민현아 이리와 어디야? 갈게 어디야? 이거 닉네임이 약간 제일 약하네 오늘 왜? 근데 약간 맨날 생각하는 건데 이거 할 때마다 민현이라는 닉네임이 들어가는 사연이 엄청 많잖아요 어디니? 오빠 갈게 자 일단 해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생활을 앞두고 있는 고2 러브입니다 네 저는 요즘 정말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글쎄 대학 진학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당장 공부도 해야 하고 지금 눈앞에 놓인 수행평가나 중간? 중간 기말고사 아 중간 기말고사도 네 준비해야 하지만 무기력 요괴가 네 저한테 붙기라도 한건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네 이리저리 고쳐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네 아무런 효과도 없더라구요 네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빠들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슬럼프는 이겨내는게 아니라 응 참는거야 참는거야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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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럼프는 참아야돼 근데 사연 해결인가요? 아직 안식? 저희가 저번에 VF 했을때도 이런 비슷한 사연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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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둘이 너무 붙어있는거 아니야 너무 좁다 네 좀 좁게 하죠 살짝 한번 일단 지금 손 앞에 있는 시험 준비도 해야되고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진학 준비도 해야되고 그런데 무기력 요괴가 붙어가지고 무기력 요괴가 뭐야? 네 이제 무기력함을 전해주는 요괴죠 근데 진짜 어렵다 요즘말 무기력 요괴가 요즘말이 아니라 이거는 민현아 이리아 이분이 어 만든 단어인거 같아요 무기력 요괴 요괴가 뭔지 알아? 몰라 괴물같은거야 형 좀 봐봐 고스트 고스트 여기 난 온통 너는 고스트 예 여기 잠깐만 아 보여 보여 이거 형 어디로 보여? 아 어 이거 매니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요괴야 너 기억해 알겠지? 진지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들어줘야되는데 네 이런 무기력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기력할때 무기력할때 무기력할때는 보통 그냥 진짜 무기력하게 있든가 네 아니면은 정말 근데 지금 이분은 그 무기력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한테 사연을 보낸거니까 아 그쵸 잊을 수 있는 방법을 그쵸 가위바위보를 하는거에요 무기력할때 아니 지면 가 지면은 가는거고 이기면은 아 내가 이기면 가는거고 지면 걔가 마음대로 안가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아 진짜 뭐하는거야 제 생각에는 아 그건 어때? 아 잠깐만 아 그거 한번만 한번만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아니지 제 생각에는 요즘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그런 무기력함이 올 수 있어요 밖이 춥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네 정말 맛좋은 음식을 먹으면 네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그 느낌 네 아니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집에다가 샌드백 하나를 사 오 네 그러면 스트레스로 해소되고 좋지 않을까 샌드백은 무거우니까 네 인형으로 하자 인형이잖아 네 인형으로 이거 있잖아 인형 뭐 곰인형이라던가 근데 좋긴 한데 이게 또 지금 이 친구는 이제 눈앞에 놓인 수행평가랑 중간 기말고사도 해야 할 만큼 그쵸 중요한 시기인데 바쁜 시기인데 네 또 이런 거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너 거기서 뭐하니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보내야 하는 시기니까 네 네 네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을 만날 거니까 이런 국민에 대한 그런 상담을 네 친구들과 하는 게 왜냐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네 저희가 그룹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무기력한데 나머지 네 명이 이제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친한 친구들과 같이 수행평가를 한다든가 약간 그런 과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 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좀 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네 맞아요 뭔가 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네 내가 무기력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활기가 넘치면 네 조금 그래도 기분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아요 네 아론이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굉장히 무기력한 거 같은데 저요? 어젯밤 침대에 누워서 오늘 아침까지 그거 움직이지 않아 지금 그거 그거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술 안 마셨는데 아 그래 나 형 나 편의점 형한테 뭐 먹을래? 어 민현아 나 포카칩 초록색까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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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니 저희가 한 3개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심시화 있을 때 좀 푹 쉬려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제 또 제가 밤에 밤늦게 사다 줬어요 사다 줬죠 좋네 아 파란 게 더 맛있는데 아니 똑같이 그 초록색 초록색까나 파란 거 무슨 생각 근데 정말 약간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걸 하는 와중에 취미생활 맞아요 여가생활을 즐길 만한 게 필요해요 정말 간단히 영화라도 한 편 본다든지 네 약간 그런 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왜냐면 너무 아무 건 안 하고 왜냐면 직장인들도 너무 일만 하시면 일을 치워가지고 슬라프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뭔가 내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 네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요즘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또 거리도 되게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로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게 이제 춥지만 조금 앞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산책? 네 산책 산책하면 이렇게 하게 돼 멈추고 괜찮은데 그래도 찬 바람도 좀 맞고 그러면 광기도 걸리고 그렇죠 그렇죠 더 무기력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해 그렇게 조금 활발히 활동을 하면 그런 무기력한 거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가면은 이제 우리 영상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인터넷 가면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제 힘도 좀 내고 네 레니 어? 가끔 이상한 춤추는 것도 보고 맞아요 웃음도 나고 응? 네 째아리가 뭐 애교 이상한 애교 부리는 거 그것도 보면은 왜이냐 아까 이것도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피식피식하게 되고 그치 민현이 얼굴 보면은 그냥 피식피식하게 되고 내가 갈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야? 아 이게 그렇네 민현아 이리 와잖아 내가 가면 민현이가 가면은 그냥 고민 해결이네 어딘데? 주소 불러봐요 그래 갈게 내가 우리가 택배 오다가 네 택배는 안 되지 사람은 그래도 그건 좀 심해 그건 좀 심해 뽁뽁이 해서 하면 되잖아 그건 심했지 뽁뽁이! 하면 안 되지 숨 역시 좋아 그러나 안 돼 안 돼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아무 말이냐 하시는 좀 했지만 그러면은 내가 알았어 민현이 일이 와잖아 네 이게 현실적으로 약간 조금 힘들잖아 그럼 민현이가 오늘 끝나고 셀카를 올려요 SNS에 그럼 민현이 얼굴 보고 조금 푸세요 그러면 그 무기력함이 좀 풀릴까? 알았어 약속해 약속해져 생긴 손가락이 진짜 짱해져 쏙쏙쏙 이게 가장 좋은 그네 향기에 쏙쏙쏙 쏙쏙 쏙쏙쏙 쏙쏙 쏙쏙 오늘 이제 사연은 마무리 됐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댓글을 보면서 우리 너브들 얘기를 좀 듣고 하면서 사실 나는 오늘 이제 제가 고민을 해결드리려고 이제 고민을 받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과연 해결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뭐 이제 뭐 저희도 뭐 저희의 답이 맞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저희의 조언으로만 들어주시고 그쵸 그쵸 인현 오빠 약수역에서 만나요 10시에 미안하다 멀다 뭐야 그게 약수역 백호 하트 해주세요 백호 하트 해줄게요 민현아 오늘 코디 본인 옷인가요? 본인 옷입니다 네 저희 다 본인 옷인데 의식의 흐름 대박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다른 영어로 적혀있는데 야 너 꽤 내꺼보다 빠르네 댓글이 왠 줄 알아? 왜 너가 읽고 나서 내가 댓글이 뜨냐 왠 줄 알아? 왜? 나니까 나니까 여쭤보네 지평사 안나오는데 아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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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 미스유 너가 그립돼 민현 잘생 득콘에서 민현이 쩔었다 왜 다 민현이 얘기하냐 아니에요 다 있어 종현 하트 주세요 렌 오빠 겨울 피부관리는 어떻게 아니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보습 보습 방송 똑바로 안 봤네 그리고 민기씨 ㅅ, ㄹ, ㅎ 네 사랑해 사랑해 지금 싫어해도 돼 사실 욕인줄 알고 아 그런 욕은 없어 세상에 대코도 쩔었다 감사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 어 야 대박 나 지금 대박 댓글 봤어 뭔데 나 뭔지 알 것 같아 민현이 얼굴 좀 작게 됐어 느낌표 4개 그거 머리빨이야 느낌표 4개 봐봐 강한 긍정은 부정이고 강한 부정은 긍정이야 느낌표가 4개면 너무 강조했어 그거는 너를 그냥 타이름이 그냥 좀 클럽 그냥 넘어가주면 안 돼? 어 안 돼 아닌 건 아닌 거거든 민현 랜 커플티인가요? 아 터틀렉 아 원래 겨울은 또 남자 또 터틀렉 입어줘야지 또 랜이랑 내가 또 알지 좀 알지 뭐 뻣떡해서 싫다며 아 폼생폼스 아닙니까 또 폼생폼스 아닙니까 또 폼생폼스 아닙니까 또 오늘 머리 너무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폼 개발이 오늘 머리 이쁘게 듣는데 너 말고 내 머리 매노빠 왠지 성숙해진 느낌 렌 오빠 왠지 성숙해진 느낌? 아..감사하러 나 결혼한다고? 그치 저희도 이제 저희 사람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 아니 그런 말 하지 마라고 그럼 내가 되게 사랑한다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이야? 야 오늘 샷 갔다 왔어 뭐라고 했어? 지금 얘 샷 갔다 왔다고 샷 갔다 왔어요 왜 그래요? 동호! 동호! 오늘 머리 다 맞나요? 떡졌어? 샷 갔어 왜 그래? 근데 이거 나 뒤에 반 안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안 써요 저번에 아저씨 같다고 그러고 아 웃겨 오늘은 머리 떡졌다가 아니 기다려봐 나도 할 말 할 말 할 말 하자 나 오늘 샷 갔어 6시 반에 샷을 가가지고 7시 반까지 메이크업도 하고 어? 그 뭐지? 머리도 만지고 왜요? 선생님께 이 사태를 알려줘 네가 선생님 머리 스타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나 오늘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구월보면서 나 혼자 흡족했다고 맹기가 점점 냄시난데요 그게 뭐야? 남자 냄새 오 떴다 아니 그런 말 좀 알아보는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론형 얼굴이 엄청 빨간다는데 아니야 오늘 메이크업 안 해서 그래요 진짜 냄새가 날 수 있잖아 향수 좋은 거 봐봐 아론형 솔직히 자기가 귀여운 거 알죠 모르지 알지 아까도 내가 V LIVE 시작하기 전에 아론형이 갑자기 셀카를 찍어 올려 막 애교 떨면서 빨리 좋아요 누를래 너무 귀엽다고 지금 아 너한테? 어 형 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직원들한테도 다 그렇지 좀 너무 귀엽다고 바로 좋아요 눌러야 된다고 어? 그 만약에 아론형이 뭐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가볍게 혹시 꼼처럼 네 꼼처럼 아 너무 웃기라 아 저희가 트위스트 마무리할까요? 아 그럽시다 네 정호 타임 어 마지막 하나 래는 아까 좀 남성다워졌다고 했잖아요 네 백호 그에게는 중년 의미가 느껴집니다 이거 무슨 영어를 개봉해야겠는데? 야 진짜 지금 나는 나 그거 보고 얘기할 거 알까 했는데 아 너무 나 머리 자를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사연도 한번 신청할게 다음주에 아니 지금 신청 신청하자 직접 우리 회사 직원분한테 그 메신저로 아 나 사연 지금 신청하자 메신저로 보내면 이게 출연이 될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겠죠? 다음주 주제는 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주 주제는 없고 일단 저희는 다음주도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날짜로 찾아올테니까 여러분 다음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나 머리 자를까? 오늘 많은 즐거운 날이었어요 지금까지 엠머춤엔 뉴이 셨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머리 자를까? 자를까? 염색을 염색을 한번 염색을 해야되냐? 아 근데 머리 상하잖아 그러면 아니야 배꼽 당연히